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경 좀 하고 있어봐요. 뭐가 바뀌었네. 약간 이런 깔롱 거울도 생겼네. 깔롱 거울. 디자인 아이템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진짜? 더워요 많이. 우와! 안에 엄청 덥다. 너희도 왜 다 젖어 있어? 여기 땀을 이래서 흘리시고 계셨단다. 어디서? 이게 뭐야? 한국말은 오토바드야. 여기 사우나 싸우는 거야. 너무 더워. 아, 진짜. 아니, 얘기 좀 해줘 봐. 자, 과장해. 그 정도야? 대한민국 뵙터차! 한여름에 야외 주차장에 한 6시간 세워놓은 차에 처음 들어갈 때 알긴 진발, 그 정도라고. 진짜라고. 대구 사람이 놀랄 정도면. 헬스키치고 헬스키치. 사우나 사우나? 뭐야? 어떡해! 뭐야? 저러서야죠! 여름인데 더워야지! 아니, 저 이거 빨리 줘! 이거 빨리! 웰컴티! 아, 진짜 천안한 웰컴티! 웰컴티가 있구나! 웰컴티가 있구나! 이렇게 안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다 땀티인데! 우리 살! 야, 니 살 빠졌어, 나네! 그러니까 진짜 무슨 사우나 갔다 나와! 너 그때 운동할 때보다 살 더 빠졌어, 지금! 그리고 피부가 뽀얘졌어! 야, 너 얼굴에 라인이 있다! 왜 땀을 왜 이렇게 흘리나 했어, 나는! 이거 소문을 익히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얘 주려고 그냥! 이거 조립해야 되긴 한데... 아, 이거? 여기 냉난방 안 된다는 소문 들어가지고... 너무 잘했어! 와, 잘했어! 자, 일단 이거 건강차! 건강차요? 야식! 건강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땀을 너무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살이 막 빠지니?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드셔보세요! 건강차요? 아니, 안 그래도 소문 듣고 사왔어, 내가! 잘했어! 금방 조립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버텨봐요! 이거 뭐야? 너무 써! 아니, 허정 회원님이 되게 매력적이게 뭐냐면은 빈말을 1위로 하네! 수식이 없고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요! 맛이 있으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빈말하는 스타일! 그거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거! 응응! 이거를, 이거, 이거 빼고 넣고! 이렇게 날개를 먼저 넣고! 날개, 어? 날개 여기 있네? 이게 제가 갖고 온 전부인데? 그거를 열어봅시다! 이거를요? 이거를 열어서! 허재 회원님이 이런 거 잘하시네! 그런데? 드라이브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난리 날 거 같은데?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저도! 다녀오세요! 나 여기 너무 싫어! 정우이 형 뭐야? 난 어떡했니? 난 어떡했어! 더워 돼지겠다야! 약간 불 한 짓만 느낌이네!